이 강인 중심의 휘슬은 울렸습니다. 갑니다 이강인. 맨발! 이강인 골키퍼를 완벽하게 잃고. 선취 득점 1대0 이강인. 황태현.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왔어요. 이강인. 이강인이 가운데로 다시 한 번 돌면서. 이강인. 절명합니다. 죽어. 지키면서 김정민. 엄원상까지 이어졌습니다. 뒤쪽에서.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강인입니다. 이강인. 이강인이 훈되면서. 좀 움직여주면서 도와줘야 돼요. 황태현. 다시 이강인 리턴. 앞쪽에 엄원상이 있는데. 이강인이. 중앙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강인. 반대편. 반대편. 전지시켰고. 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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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 선수와 이재익 선수 그리고 앞쪽에 이솔 선수가 돌아 들어가고 좋기 때문에 지금 이재익 선수 쪽의 공간이 순간적으로 약간 열렸고요. 자, 이강인. 본 합격 준비. 자, 이강인 맨발로 여기서 파이팅! 잘 맞춰줬는데요, 지금도. 오세요. 이강인이 있습니다. 이강인 받아서. 자, 이강인 두망, 두망까지 들어옵니다. 자, 반대편. 잘 봤습니다. 최준. 자, 최준이 일단 잡아서. 자, 오른발. 이를 악물고 일어난 최준입니다. 자, 왼쪽에서 깊숙하게 오세훈을 겨냥. 헤딩. 자, 잡아서 슛. 자, 이재익. 다시 한 번. 자, 이재익 다시 오세훈. 자, 반대편으로 한번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아, 네. 이강인 선수에게까지 넘어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요. 자, 이강인. 가운데를 봅니다. 가운데 반대편 최준이죠. 계속해서 이 배터리입니다. 최준 잡아서. 뒤쪽에 김현우. 지칸 앞쪽을 말아줘야 돼요. 잘했어요. 자, 이강인이 잡았습니다. 자, 이강인. 자, 이강인. 자, 두 명을 끌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오세훈 파이팅. 좀 지나갔고 다시 한 번 이강인이 잡습니다. 자, 그렇죠. 이강인의 크로스. 자, 여기서 오세훈. 아, 네. 정면으로 가고 맙니다. 뒤로 물러섰다가. 자, 이강인이 왼발로 올려주고. 자, 여기서. 자, 슛. 아, 이것이 발에 닿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골든볼보다는 팀 승리가 항상 중요하니까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 뭐 못했지만 후회 같은 건 아니에요. 절대 오기 전부터 후회는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저는 진짜 후회 안 하고 이 팀한테 너무 고맙고. 제가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옆에서 뛰어주는 형들이 너무 많이 뛰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저한테 많이 별을 주신 코칭 스태프들을 많이 해주신 분들 때문입니다. 저는 형보다는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저 너무 감사하죠. 형들 많이 힘들어서 많이 아쉬워했는데. 저는 뭐 아쉬워 안 했으니까. 아쉬운 게 전혀 없으니까. 진짜 형들도 안 아쉬워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대회에서 한 것에 매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생각해요. 지금 뭘 대회를 하고 싶어요? 형들이랑 가서 노는 게 최고라고 하고 싶죠. 가서 오늘. 왜 하고 놀아요?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정난도 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게 진짜 저희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재밌게 놀고 싶네요. 재밌게 진행하고 다음 시즌 잘 준비해 주세요. 네. 다음 시즌 잘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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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